441쪽이고요. 3세제불, 3세 아까 보리살타가 반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그러한 공룡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세제불,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제불, 모든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도 반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보사님들뿐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반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저는 이제 아주 유치한 생각이지만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반냐바라밀다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 반냐바라밀다를 그분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아셨지? 그 용어를 어떻게 아셨지? 이런 식의 유치한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건 그냥 말이죠. 말. 이거는 하나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사성제를 설했다. 사성제라는 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교리입니다. 그냥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얘기죠. 괴로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건 뭐 참 근간경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최상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상, 더 높은 것도 없고, 정등, 동등한 것도 없는 원만하고 밝은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합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러면 보리심, 줄여서 보리심이고 최상의 깨달음에 발심하는 마음,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반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전들에 보면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무수한 부처님들의 명호들이 많이 나와요. 뭐 과거에는 어떤 부처님, 어떤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 있었고 뭐 3세 불명경도 있죠. 그래서 과거천불, 현재천불, 미래천불, 부처님 명호를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해놓은 경우도 있고 뭐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의 명호가 무수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제 그런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굳이 뭐 말로 표현한다면 시계 부처님, 주삐 부처님, 컷 부처님, 여러분 부처님 뭐 이러듯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죠. 그 아미타경, 이제 요즘에 보니까 49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미타경을 독송을 해주고 할 때 한글로 이렇게 좀 더 유심히 보다 보니까 아미타경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기존 대승불교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뭔가 이건 좀 독특한 신앙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는 어떤 어느 나라의 어떤 신앙과 결부된 거 아니냐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승불교와 아미타불 신앙은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성경 말씀하고도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미타경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냥 아미타경이 진짜로 딱 보니까 방편이에요. 그냥. 거기도 방편이라는 게 딱 나오는 것이 법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방편을 그냥 아미타 서방의 정토가 있어서 거기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 뭐 이런 식의 방편을 써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쉽게 말해서 먹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편을 썼겠지만 그것만을 고집하도록 집착하도록 아미타불의 경락 정토를 막 집착하고 고집하도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세계를 딱 설명을 하고 있고 불세계는 이러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면서 뭐 아무 괴로움도 없고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세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가 서방에 서방 정도 극락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서방에서도 또 동서남북에 수많은 부처님들 또 동방에서도 남방에서도 북방에서도 중방에서도 즉 모든 방위 모든 곳에 전부 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곳마다 다 불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곳곳 즉 어디도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도 불세계가 아닌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고 부처의 세계에 아닌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인 거예요. 한 발짝 떼어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서 한 발짝 떼어서 발 한 발 딱 내디뎠을 뿐인데 바로 극락세계의 가장 귀한 그 법의 공전에 딱 이르른다는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여기 있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여기 목전에. 그러나 그것을 막 힘들게 힘들게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이분법적으로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게 가야 되는 곳이겠지만 중생심에 의해서 간다면 그러나 자기 본성이 무엇인지를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냥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 정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말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학원 다닐 때 정토 신앙 전공하는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막 엄청 혼났어요. 아미타불 극락세계는 유심이 아니야. 마음에 있는 정토가 아니야. 반드시 있어. 서방에 분명히 있는 실제 존재하는 세계야.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신심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안 믿는다는 등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스님 그때 당시 그것도 한 20대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님 본문을 우연찮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따 그분은 막 화까지 내면서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를 실제로 믿지 않는 그런 천박하고 정말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신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요. 신도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그냥 그렇게 100% 그냥 액면 그대로겠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있고 없고는 논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에 일이 아닌 것은 법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세계, 다른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방편입니다. 당장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다 방편이잖아요. 금강경 같은 이런 경주는 파라미타, 바라밀타 자체가 방편이잖아요. 이 연덕에서 저 연덕으로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연덕, 저 연덕이 어디 있어요? 하나의 진실이란 일불성이라고 표현되는 하나의 부처, 하나의 연덕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건네를 없애야 부처가 된다. 입을 뻥긋했다 하면 전부 다 사깁니다. 전부 다 방편입니다. 입을 뻥긋했다 하면 전부 다 방편이에요. 이거를 깨뜨리려고 하면 모든 말을 다 깰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큰스림들 뵐 때 보면 너무 날카롭고, 너무 뭐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싹 다 아니다. 뭐든지 와서 하니까 전부 다 받으려면 무조건 아니라고 화를 내면서 내치는. 화를 내면서 내치는. 이해가 돼요. 굳이 화까지 안 내고 내치도 이제는 되겠지만, 화를 내면서 내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만큼 확실하게 깨주기 위해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저만 하면 참 괜찮은 안목인데 싶어도 깨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렇게 점검받으러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세하게 스스로 이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을 필요가 찾아가고, 뭐 해가고 해서 할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과감하게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 스스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치진 않죠. 찾아오는 사람은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아, 이거는 내 반망에 맞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야, 좀 훌륭한 안목인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도 과감하게 내쳐요. 심지어 선호록 같은데 육수단경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안목을 딱 얘기를 해서 이 스승이 딱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몇 번 내치다가 얘기를 해서 아, 그래 그만하면 됐다. 훌륭하다. 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래, 뭐 봐줄만은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들은 제자가 오히려 더 갔다가 스승을 몰아붙입니다. 스승님은 뭐가 인정할 게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즉, 이렇게 서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뭐 하나 세울 게 없어요. 이 공부는, 이 법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말을 했어도 그걸 자기가 뭔가 하나 법상을 세우고서 그 말을 한 사람은 그건 무조건 100% 옳은 말에서도 틀린 말이에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완전 천하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건 틀린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참, 지금 보면 참 엄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공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을 보면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한 까닭에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는 지금까지 반야바라밀다를 반야 지혜로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 그게 반야바라밀다잖아요. 즉,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마음공부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깨닫는 길, 깨닫는 공부 이 마음공부의 이 소리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바로 알아라. 이 마음공부는, 이 마음공부의 핵심은 핵심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결론을 내면, 그거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결론이야. 반야심경의 결론은 이거야 하고 내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거야 하라고 내세우면 아, 이게 결론이 이거야 하고 그것만 딱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어떤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 말에는 다 의미가 남기잖아요. 말에는 의미가 남겨있으니 그 의미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 그런 의미구나 하고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난 알아. 이렇게 공부를 삼는단 말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결론을 좀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내는데 그게 바로 이 진언다라니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슴 아제 모자사바 이거를 굳이 막 가세 가세, 저 언덕에 넘어가세 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제 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이유는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안 하려고 그걸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해석하면 의미가 붙잖아요. 의미를 붙지 말도록 하려고 왜냐하면은 법을 드러내는 데는 의미가 담겨있으면 중생은 의미를 따라가죠. 컵 이러면 컵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과자 이러면 과자를 따라가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미지를 따라가잖아요. 아제 아제. 따라갈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노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걸 다시 해석을 하려고 굳이 뭐 하려면 뭐 학자들은 해도 되겠죠. 그런데 뭐 굳이 그걸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이것도 뭐 또 그렇다고 이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하면 안 돼! 하고 고집하거나 해석해야 돼! 하고 고집하면 그건 틀린 거죠. 언젠가 이제 어떤 분 이게 웃기는 얘기인 게 어떤 분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한국 불교는 이래가지고 안 돼! 이러면서 진언을, 다라니를 침묘장고 대단을 해석을 안 하게 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어딨냐? 이러면서 이걸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불교를 욕 통짜로 싸잡아서 침묘장고 대단을 해석을 안 하게 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해석 안 하는 사람들 다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무지목매한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이 옳다라고 해도 좋고 이것이 틀린다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제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해석하지 않는 거에 집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맥락상 맥락상 여기서는 안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진언다라니 효능이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뭐 그냥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걸 뭐 쥐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얘기 여러분들은 쥐서는 안 돼요. 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법상 스님의 그 저기 견해는 뭐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음 재견해가 있을까요? 진짜로 재견해라는 게 저도 이제 어찌 보면 다 부처님 한테 그야말로 빌어서 부처님 법에 이렇게 법을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일 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그러면서 조금조금씩 이제 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딱 정해놓아 버리면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완성! 난 완성됐어! 아 이거 정말 위험한 말이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난 완성됐어 이 소리가 완성됐어 라는 말은 나는 완성됐다 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멈추겠다는 거예요. 큰스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공부인 공부인의 자세로 늘 뭐랄까 이렇게 늘 공부하시는 거죠.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새벽에는 언제 언제 누구에게 법을 설해주고 하지만 또 스스로 또 마음을 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법은 달라지지 않지만 또 다른 데로의 어떤 방편들은 또 다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제가 알고 있던 많은 공부인들 또 스님들 이렇게 뵈면 항상 공부하는 자세 항상 공부한다. 정말 정말 공부 저분이 공부가 필요할까 싶어도 늘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게 끝났어 됐어 이거는 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버리고 딱 끝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올바를까 하는 생각은 우리 공부인으로서 해보고요. 또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이 안 돼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자세가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됐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마음을 열고 항상 깊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신 큰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조금씩 깊어지는 거 보면 나는 분명 한 10년 전에도 상당히 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더 깊어지는 걸 보면 어디까지가 더 남은 거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거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공부를 마음을 열고서 공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바람 일단은 이 반야바람 일단은 여기서 주문 주문으로서 결론을 내는데요. 그 주는 총결을 주문으로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이라는 것을 보통 우리 보면 총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총지라는 게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어 있다. 다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즉 진원을 왜 총지라고 할까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진원 다란이 많더라. 뭐 주문 이런 걸 외우는데 이거 총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런데 진원 다란이 만 총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티끌 하나도 총지 아닌 것이 없죠. 말 한마디도 총지 아닌 것이 없고 즉 모든 것이 법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직일체다지길 하나 속에 전체가 담겨있다는 말처럼 즉 티끌 하나가 바로 부처고 컵 하나가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바냐바라밀다 만 법이 아니고 아재 아재 바라아재만 법이 아니고 법이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 벌리기 이전부터 아버지 하든지 시계 하든지 컵 하든지 바람 구름 하든지 하늘 하든지 숨을 한 번 쉬든지 손가락 한 번 들어 올리든지 뭐든지 거기에 총지 아닌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법을 완전히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드러낼 때 법을 거량하거나 법을 드러낼 때 그냥 어떻게 내가 법을 깨달았어 깨달았어 하고 말로 증명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인다든지 주피를 한 번 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뜰앞에 잔나무라고 한다든지 그냥 차나 한 잔 조용히 마신다든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라고 하든지 이 다라니에만 총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는 이제 우리 중생의 분별심을 한 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해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라니로서 어쨌든 허물을 좀 최소화시키는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라니로 결론을 내면서 시대신주 이것은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입니다. 크게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아주 신비로운 주문이고 아주 신비스럽다 신령스럽다 라는 말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환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가사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아재아재라는 이 말 한마디의 총지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라는 말은 법과 비법 세간과 출세간 일체 모든 것 전부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공덕 모든 진리 모든 진실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신비하고 신령스러운 우리 이해로는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신주 크게 어떤 신비로운 주문이고 또 시대의 명주 크게 크게 밝은 주문이다. 박다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죠. 이것보다 더 밝은 지혜의 어떤 주문이 없다. 근데 이 다른 아재아재바라재가 뭘 도대체 날 뭘 알려줬다고 나한테 지혜를 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재아재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법이 다 드러나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심 중생들의 모든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는 주문이기 때문에 즉 우리들이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진 견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느 시점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매 순간이 총지 아닌 순간이었고 매 순간이 시대의 명주 아닌 순간이 없어요. 크게 밝은 주문이 아닌 때가 없어요. 완전한 진리가 100% 드러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겁니다. 애기 울음소리에도 완전한 진리가 다 담겨있어요. 그게 총지고 그게 달 아니고 그게 주문입니다. 애기 울음소리 깨달을 수 있죠? 돌을 하나 던져서 돌이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스님도 계시죠?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소리를 듣다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님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또 법문 듣다가도 웃긴 게 법을 설명할 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뚝 그런 경우도 있죠. 아들, 딸, 말에서 그 기껏 지나가는 사람 말 한마디에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에만 총지가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즉, 우리는 매 순간 깨닫는 가능성이 100% 드러나 있어요. 뭐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보니까 무슨 뭐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분이 항상 설명하다가 없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뭐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고 다음 칸을 갔다던데 우리에게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러니까 지금 법문 듣고 법문 듣고 내가 명상하다가 참선하다가 이번 3, 7일 기도 동안 이번 100일 기도 동안 얼만큼 깨달아야지 그런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특별히 정한 시간에만 그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단 한 순간도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생활 본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계속 줍비만 쳐주세요. 줍비를 좀 자주 쳐주세요. 그리고 한 틈틈이한 3번에 한 번씩 줍비를 쳐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 진짜 다 좋은데 줍비만 안 쳤으면 진짜 들을만 하겠다. 제발 그 줍비 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나 언제 언제든 매 순간이 기회입니다. 매 순간이 매 순간이 어떤 특정한 법문을 들을 때만 특정한 스님 법문을 들을 때만 특정한 공부할 때만 그때만 기회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 눈앞에는 기회인 이유가 뭐겠어요. 매 순간이 총지 아닌 순간이 없어요. 다라니만이 총지가 아닙니다. 총지의 그 찬뜻은 모든 공덕이 모든 깨달음이 모든 진리가 매 순간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없애야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번뇌를 없애야 지혜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지혜입니다. 번뇌 즉 보리이라고 하죠.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순간 그것이 그대로 총지예요. 그대로 진리의 진실이에요.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있어라 그러잖아요. 괴로움 그 괴로움과 함께 있어주어라. 그것이 참된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매 순간이 진실이야 진리야 이렇게 생각해서 정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면서 동시에 실상입니다. 실상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허상이 바로 실상이에요. 지금의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나의 삶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삶의 방식 이곳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수많은 모습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바탕 꿈 꿈이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왜 문제없다고 할까요? 꿈이고 지나갔고 지금은 지금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그게 진짜 실제적인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고 영징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뭐 막 이런다면 한 번 죄진 사람은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막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죠. 용서받고 있고 그거 진실이 아니겠어요? 한 번 버린 몸이라고 해서 영원히 나쁜 놈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지 그러한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다 생각이 만들어냈던 허망한 망상군별입니다. 이건 이제 선악이 본래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하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불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는 여러분이 이해한 수준이고 이해한 거고 불교는 말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법이거든요. 제 법문보다 더 뛰어난 법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도 무조건 마음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실로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가끔 몇 사람에게는 핸드폰을 켜놓고 계세요 하고 싶어요. 틱년탄 스님이 그러잖아요. 틱년탄 스님이 하루 중에 아무때나 가끔 가서 정한번씩 칠하리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뭘 하든지 그걸 하다 잠시 멈춰서 그 순간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 지금 이대로 경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 내 숨과 호흡과 느낌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경험해 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란 건 사실 없죠.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대 신주이고 시대 명주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모든 말이 사실은 다 아재아재 바라하지 바라싱하지 모지 사바와 같은 말이에요. 그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의 개념을 따라가서 내 머릿속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말이 전부 다 진언입니다. 아재아재 바라하지만 진언이겠어요. 시무상주 무상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더 높고 더 낮고 이런 게 따로 원래 없어요. 분별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뜻만 따라가면 아재아재 바라하재 바라싱하지 모지 사바가 최고 좋은 진언이구나. 그럼 불교 경제는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반야승경에서는 얘가 최고라리잖아요. 능험주에서는 능험주가 최고라래요. 옴만이 반면에 오면 옴만이 반면에 최고라리고 진언은 전부 다 자기가 최고라랍니다. 무상주라고 그래요. 시무상주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주문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주문입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에요. 이 말 또 진언이 있죠. 모든 말이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고 진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말 개념 따라가지 않으면 내용 따라가지 않고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모든 말이 전부 다 법을 드러내고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순간이다. 심후 등등주 동등한 것조차 없는 이것과 같은 것조차 없는 최상의 그런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주문이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모든 주문이 바로 이 반야바람일다주처럼 이렇게 최상의 진언이죠. 그래서 능제일체고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한다. 왜냐하면 모든 공부는 모든 가르침은 이 목적이 이겁니다. 일체의 괴로움을 모두 제거하는 것.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싱아재 모지사바하가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머리로 이해해요. 이해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싱아재 모지사바하를 계속 반복해서 외면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지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라니 이거를 계속해야지. 그래서 침무장고 따다라는 일 백만독, 십만독, 천만독하고 능음주를 몇만독하고 그렇게 하면은 모든 괴로움이 없애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는 말 뜻을 따라가면은 그렇죠. 이걸 독성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진언이고 뭐가 다라니고 뭐가 총지냐. 이거 말 따라가라는 얘기겠어요? 말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순간 모든 순간에 등장하는 모든 말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 들리는 모든 것 코로 냄새 맡아지는 모든 것 입으로 맛보하시는 모든 것 감촉 느껴지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다 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촉 느끼는 이 감촉 느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보이는 이 작용을 통해서 부처를 확인하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매 순간 진리가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라고 하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든 들숨 날숨을 내시든 모든 것이 이처럼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총지 다라니의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라니는 아재아재 바라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금 이 순간 속에 지금 이것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완전하게 완전하게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더 얻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원망 부족하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이 진언을 광고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매 순간이 우리가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제할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아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재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숨을 쉬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산행을 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너무 힘을 줘서 공부하다가 난 도저히 이제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깨달을 수도 있고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능제 일체의 가능성을 100%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속에 능히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법문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새소리 속에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 속에 매 순간에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바사나 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건 관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관하라. 특별히 좋은 것만을 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 지금 지금 왜 관하라 왜 보라 되겠어요. 처음에는 자꾸 중생심으로 번뇌 망상으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관 멈추고 봐라 생각을 멈추고 분별 망상을 멈추고 보아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가 보이겠어요. 진실이 보인다. 그래서 그 말은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아무 때나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법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법이 거기 거기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법을 보지 않고 자꾸 딴 거를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생각을 쫓아가니까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참된 진실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다. 모든 것은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습니다. 번뇌 망상도 번뇌 망상이 그대로 보리예요. 물결이 그대로 받아있듯이 그래서 이 세상 천지의 만상 만물 삼나완상에 진실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허망한 그대로가 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진언을 방편으로 예를 들었죠. 방편인 진언은 능제일체고 일치의 모든 고통을 능히 제거해주고 그래서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으니 고설 그런 까닭에 설하느니 반야 바람일다 주를 설하겠노라 즉설주할 설에 가로니 아지아지 바라아제 바라승하지 머지 사바하 라고 이렇게 그래서 반야심경에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이거 꺼주세요.